오늘 할 게임은 스펀지밥 슬로터팬츠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구요.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집게사장의 지하에서 불가사이한 죽음을 조사하는 형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이 어두운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뒤틀린 비밀과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조사를 더 깊이 할수록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는 불길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이 있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펀지밥이야? 플레이 아 뛸 수 있고 차 귀엽다 헤이 나보고 형사라고 하는 거지? 아 대사가 있네 늦어서 미안해 다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다른 곳이 없었대 오케이 이 사건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고 식당 내부에서 시체가 발견됐대 주인이 시체를 보고서 살인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계 사장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지금 가둬놨대 오케이 지금 조사할게 라고 하네 내가 따라가서 같이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뭐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뭐야 나한테 묻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매우 어둡다라고 하고 키가 필요한 것 같아 야 너 너무 부담스럽다 다크 인사이드 뭔가 필요한가 보지? 플러시 라이트 같은... 아 불 켤 수 있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음 좀 괜찮네 음 확실히 괜찮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아 불이 전체나오는 거야? 락커 락커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문이야? 뭐야 뭐가 있다? 락핏 완벽한 락핏 아 키다 아 키는 그런거 같구나 일단은 여기를 열 수 있겠지? 어 피에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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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토가 들어온다고 해서 음 수상계가 있나? 어 뭐야 히시 야 피에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음 여기서 찾아야 되나봐 비밀번호를 이거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2 3 2 4 5 네 2 3 2 4 5 네 와우 굿조 그린 그린 너였지? 어? 없어졌어 파인그린 위로 올라가 아 뭐야 잠겼어? 어디서 찾아야? 찾으라는데 어디서 찾아야? 그린을 찾으라 뭐야 갑자기 왜 들어갈 수 있어 어, 스펀지밥이다 헤이 미친 에? 시프트 아이씨 뭐야 아니 갑자기 아 뜬금없이 뭐야 아니 뭔데 쟤 갑자기 지렁이 어이가 없네 아니 어디로 막다르길 아니여기? 야 우리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아니 야 왜이렇게 빨라 아 잠깐만 나 이거 체력 좀 비축해 놓고 이거 스테미나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미리 달리니까 여기로 가봐 오른쪽 아니 오른쪽부터 오나봐 제가 정면 나 왼쪽부터 움직여서 아 아니 죽어라 달려도 이게 체력이 안 되는데 뭐야 돌아왔잖아 아 잡혔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왼쪽으로 왼쪽 전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아 아 여기 막혔던데 꼭 여기 아 이쪽으로 음 테이블 밑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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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 돼? 눈앞에서 숨었잖아 숨으면 무적이야? 일단 그림 찾아봐 뭐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뭐야? 클라스 드라더? 여기 올라올 수 있나본데 사다리가 필요한가봐 기억해나? 일단 달리기로는 따돌리기가 힘든 것 같아 햄버거 뭐야? 음악을 왜 틀어? 음악을 왜 틀어? 꺼봐 아이템은 없고 나가자마자 죽는거 아냐? 아니 야 아니 어? 이러는데 진짜 나가자마자 죽었네 지금 지금 아 뭐야 못 들어가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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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아 요행으로 갈 생각하지마 등 뒤에서 달리면은 괜찮은가? 인식 못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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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골룸 서골룸 전속력으로 여기 들어가요 아 여기 아! 아! 야! 아! 씨! 언제 왔어? 전속력 뛰어 아! 어이없네 어디로 가야 되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yeah, 아 Web 아, 예! 그 빠르네 아 빠르네 many 빠른데? 언제 왔대? 저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네 아 겁나 빠르네 아 어이없어 아 반응 빨라 얘가 지금 아 잘 못갔다 아 나올 때 방향이 좀 헷갈려 자 가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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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이상한 이유를 알았어 나는 이 방향으로 나왔는데 무조건 이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랬네 아 아 극혐이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가 여기 여기였나 여기였나 아 나이스 뭐야 여기 아 아 하다리 하다리 아 여기서 소리를 들어 좀 멀어졌을 때 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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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о 아 제발 이게 문이 뭔가 막힌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문이었으... 보통 문이었으면 열쇠로 나왔을텐데 이 빠루가 나온거 보니깐은 뭔가 특별한 문인거 같아 아까 이 빠루로 열많은 데가 있었나? 어? 잠깐만 들어갈 수 있다 아 이거 아까 왔던데 잖아 아 이런데 뭐 있었나? 없네 한번 숨자 한번 숨고 분명히 여기서 얻었으니까 저기 또 끝 근처일거란 말이야 저기 또 끝FOB 여기선 괜찮은데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모르겠네 여기서 대기타면은 몰라나? 안온다 안온다 어? 설마 아까 걔 또 있음? 아니 야 빨리 아씨 아 여기로 오는게 맞긴 맞나보네 아 나 깜짝 놀랬네 아 잠깐만 아 미친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적이 나가는 쪽에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서 나가야 돼 오렌지, 여기 즉시 나가야 돼 그린이 다 잤어, 그리고 제가 그곳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 아무튼, 우리의 작업은 없지 뭐야? 총 달래! 네, 가져다! 보스전이야? 미친 실화니? 죽으시라구요 죽으시라구요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 와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빨리 좀 쏴 빨리 쏴 빨리 쏴 아 별것도 한 녀석이 진짜 까불고 있어 음...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아 뭐야 아 안죽었네 뭐야 아 안죽었네 아 씨 게임 끝난거야? 아 그래도 뭔가 마무리는 하고 끝내네 자 게임했는데 약간 좀 어둡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스토리는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쁘진 않았다 게임 재밌었구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s 예 예 일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